강력일팀 팀장 고윤정입니다.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저는 2010년 분당 여대생 사건 담당 형사였고 그 당시 용의자로 특정된 민종범 씨는 현재 살인죄로 수감 중입니다.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분당 여대생 사건은 김아람의 범행이었고 민종범 씨는 진범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. 민종범 씨의 형이 확정된 후 김아람은 담당 형사인 저에게 자신이 진범이라는 명백한 증거 사진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. 잠깐만요. 진범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? 그럼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퇴했다는 얘기네요. 맞습니까? 그렇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